아윤아, 엄마 어때? 엄마 이뻐, 오늘? 엄마 이렇게 원피스 입으니까 이뻐요? 예쁘네요. 아윤이가 이거 입을 거야?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윤아, 오늘 세인이의 망고랑 태유리 놀러 온대. 태유리 전화할까? 태유리 전화 안 해도 집으로 온대. 망고랑 태유리. 어머, 친구인가 보다. 친구 오나 보다. 아윤이 왔다.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아유, 잠시 있어. 조리원 동기들이. 조리원 동기들이. 조리원에서 함께. 아픔을 참으면. 괜찮아요, 안 힘들어? 괜찮아. 아윤이 태어나자마자 사귄 친구들. 아, 이거 도래구나. 아, 안아주는 거 봐. 망고였구나, 세 명이. 세 명이. 원래 네 명이에요, 아윤이까지. 귀여워. 한 친구까지요. 아윤이 저렇게 쪼끄러 갔어. 다른 건 아니고 이거. 아, 진짜? 아기 케찹. 이거는 유통기간이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아, 저거 진짜 최고 선물이지. 언니가 직접 만든 거예요? 아, 직접 만들어서 선물하는 거야? 저렇게 해서 선물해 주면 또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고 당연히. 이게 사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간미류도 없고 이거. 너무 잘 먹일게요, 언니. 진짜 최고의 선물이다.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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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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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이제 내 거에 합병 있습니다. 나이거든요. 아이고, 야. 아이나 엄마 얘기 들어봐. 여기 있는 거 다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아, 귀요.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 정신없는 거 어떡하지? 그거 하나 꼭 물어요. 얘들아. 엄마 지금 앉아 있는 거 봐. 복도 끝에 앉아서 이게 현실 육아죠 현실 육아. 우와 정신없다 난리 났어 지금. 모쌈이나 수육을 하나 시키자 수육을 하나 시키자 그렇지. 후딱 애기들만 만들어 줄게 후딱 애기들만 만들어 줄게. 정말 진짜 저런 산만해서 요리하기 힘들지. 그래 회복수 면으로. 애기들이 짜장면을 좋아하겠지 짜장면을 좋아하겠지 어 짜장면 상황에서 짜장들이요 이 와중에 짜장면을 만드. 짜장 가루를 물에다가 일단 풀어주고 어 짜장 가루 좋지 짜장 가루에서. 뭐야 제가 다져놓았던 약간 유닛 짜장 느낌인데 으응 잘 잘하겠으면 유닛 짜장. 시간이 엄서야 볶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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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만두를. 만두를 짜장만두 짜장만두 급할 땐 정말 다진 고기처럼. 와 머리 진짜 좋으시다 안에 모든 재료들이 다 섞여있잖아요. 그쵸 그쵸 아 만두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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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하. 만두필 그대로 와 간편하게 진짜 괜찮다. 근데 만두 이렇게 쓸어놓은 건 아이디어 진짜 진짜. 진짜 좋았어. 응 프로그램 짜장 소스를 부어줍니다. 잘 풀어줍니다. puesomme позnis 고기처럼. 와 금새 진짜 요리가 만들어줬네요. 그리고 원래 짜장면제한 którzy RESONDE 이 고기 있잖아. aktuell 대신. 아 괜찮네. 괜찮네. 응용을 진짜 잘하시는 거 같아요. 감칠맛을 조금 돋궈주기 위해서 굴소스, 아기 굴소스를 살짝만! 굴 도구! 이야~! 양조간장을! 이야~! 정성 들어간 굴소스! 직접 만든 수제 굴소스! 에서스가 욕이 나네요. 음! 완벽한 쩝티맛! 완벽한 쩝티맛! 조금만 더 끓이는 소리! 맛있겠다. 딱 맛있겠는데? 면을 충분히 삶아주고 면이 어울릴 수 있을 때 이 난장판 속에서도 꿋꿋하게! 시켜야 되니까! 와, 금세 이렇게!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렇지! 여기 메추리알로! 짜장면 위에 얹어줄 고명! 메추리알로! 아우,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 아! 캬! 오! 이제 춥니다! 너무 착하다! 어머, 세상에! 키오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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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엄마! 엄마! 엄마 저런 말을 해! 엄마가 하는 거 보고! 엄마가 하는 거 보고! 엄마가 하는 거 보고! 아! 밥을 잡고! 밥을 잡고! 찰져준대! 여기 같이 하라고! 아! 아! 아멘! 아! 이거 밥 찾아줄게! 찾아볼게? 잠깐만. 하이! 우와! 하이! 계속. 오우! 어? 설마 안 됐는데? 울지 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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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케라. 지금 처음 보는 거죠? 네. 저 지금 앗 쳐 보냈어요. 계속 어린애 아프네. 아, 세상에. 네. 이리 가주세요. 자. 왓카책. 오우, 고마워. 어머. 진짜? 아, 컸네. 이현이? 감동이다. 네, 감동했어요, 지금. 진짜. 어울릴 줄 알구나, 이제 벌써. 저 요리하느라고 못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같이 어린이집도 안 보내서 아윤이의 성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아까 보고 울컥했죠? 네, 울컥했어요. 대견하기도 하고 방송을 잘 아는 아이예요. 그 다음에 우유로 두 장만 썰자. 두 장만 썰자. 하나. 뭘 꺼내요? 두 개는 여기. 생강하고 양파를 갈아서 그 즙만 넣고 우유랑 같이. 아, 저렇게만 잡내가 제거거든요. 피치타울로 물기를 제거해준 다음에. 아, 돈까스다. 기름에 튀기지 아니하고 담백하게 돈까스를 만드는 법. 어떻게? 기름에 안 튀기고 돈까스는 튀겨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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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잉? 와플펜이. 네. 요즘에 또 만능처럼 쓰잖아요, 와플펜. 와. 돈까스도 이제. 팥류를 살짝. 아주 살짝. 튀기면 아기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해서 그냥. 처음 봐야 되는데. 아, 좋다. 간단하네, 근데 진짜. 우와, 기대되겠다. 모양이 아프면 되나? 자, 이렇게 넣어서 중불 정도에서 7분 정도, 8분 정도. 이렇게 제대로 되나? 되게 맛있어. 양면 도로그로. 기대된다. 어, 궁금하다. 음, 괜찮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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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아니, 되게 바삭한 색깔. 네. 진짜 맛있겠다. 너무 잘 익었는데? 이야. 우와, 이렇게 간편하게. 굴소스 또 쓸 수 있으니까 되게 좋다. 네. 대박이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애들이 정말 잘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맛있겠다. 맛있지. 애들 짜장 엄청 좋아하지? 구워서 하니까 설거지의 거리도 많이 안 나와. 기름만 묻고 이런 거 없이. 깔끔하네. 아, 지금 기쁘로 반했어. 진짜 잘할 것 같아. 너무 좋아해. 진짜 잘해. 짜장. 국수. 어, 국수. 짜장 봐, 짜장 봐. 이거 국수 어떻게 먹어볼까? 이렇게 냉만둣국 끓여줄게. 어, 잘. 잘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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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요.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오, 기쁘다. 오, 기쁘다. 최고야.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만족, 만족해. 맛있겠다. 멍지 짜장 아이디어죠. 아, 와, 패턴 조용히. 아, 와, 패턴 좀. 아, 와. 패턴. 아,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